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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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이 선물한 영양만점의 과일입니다. 하지만 무엇이든 과유불급 바나나의 효능과 부작용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밝혀질 효능 중 하나 바나나는 소화를 돕습니다.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해소에도 효과적이죠. 다음으로 우울증 극복에 도움을 줍니다. 바나나에 함유된 트립토판 성분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이죠. 세 번째 효능으로 체중관리에도 이상적입니다. 저칼로리의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간식입니다. 하지만 너무 많은 섭취는 금물 과도한 바나나 섭취는 오히려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바나나는 혈당 수치를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어 당뇨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칼륨 과다 섭취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바나나는 그 자체로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소가 가득하지만 적절한 섭취량과 균형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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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